대한민국 대표 음향 방출 시험 전문기업으로서 아이디케인은 안전을 위해 종합예측진단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음향 방출 기술은 지진을 연구하면서 발명된 기술로 재료나 물질에서 파괴 시 발생하는 탄성파를 통해 결함을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탄성파를 분석하여 결함의 진행도와 위치를 파악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결함에 의한 파단을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케인은 음향 방출 시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파계 검사 전문기업으로 음향 방출 시험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을 실현했습니다. 아이디케인은 2016년 창업 후 3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케인은 음향 방출 시험 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최종 음향 방출 시험 장비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 자립을 실현했습니다. DAQ 보드, 프리앰프, 센서,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AET 시스템과 신호취득 및 분석, 위치 표정을 위한 진단, 해석 패키지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케인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성 모니터링, 유지보수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과 사회 안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케인은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노력으로 딥러닝, 인공지능, 통합관리 서버 운영 시스템 등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향 방출 기술은 결함 진단이 필요한 모든 영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한 나노미터 수준까지의 결함 검출은 파단의 성장 및 조기 결함 진단이 가능하고 결함 위치 표정을 통해 고객에게 시스템 건전성 분석 및 판단 결과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음향 방출 기술은 짧은 측정 시간, 면적 감시 방법에 의해서 고효율, 저비용, 고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음향 방출 기술은 기존 딥화계 시험 기술보다 월등합니다. 기존의 진동 진단 기술과 초음파 진단 기술이 가졌던 한계에 비해 음향 방출 시험은 시스템 가동 중 검사가 가능한 유일한 딥화계 검사로서 생산성은 높이고 진단 시간이 짧아 실시간 온, 오프라인 진단을 통해 높은 신뢰도와 효율성으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음향 방출 시험은 금속 재료, 복합 재료, 콘크리트 등 구조물 및 설비를 이루는 모든 재료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IDK만의 음향 방출 시험을 통해 부시, 균열, 용저, 회전체 진단 데이터를 토대로 시스템의 건전성 및 판단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IDK는 음향 방출 시험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을 목표로 산업계에 최적의 장비를 공급하여 대형 구조물 건전성 진단에 음향 방출 시험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안전 진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원스톱 종합진단회사 IDK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